땀이 흔들고 슥 흘러내렸거든요? 히든싱어가 진화가 된 것 같아요 10년째 칼을 갈았네 알겠지 진짜 10째 소름 우와 나도 돋았어 지금 박정현 씨는 탈락입니다 그냥 절 모르시네요 신인 그룹들이 박정현 씨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인지 네 네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은 사실 많이 없지만 열심히 선배님의 목소리를 잡겠습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왜냐면 역대 신인분들이 원조가서 많이 보냈거든요 아 진짜요?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맞아 맞아 정말 수수한 마음으로 투푸라기 때문에 아우 수수하게 아까부턴 너무 귀엽다 귀엽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무섭네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대망의 1라운드 미션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추우세요 추우세요 오우 떨린다 공평 감지할게요 내일도 만나지마 돌아온 길은 언제나 아쉽기만 해 이 정상스럽게 당신들 만나는 길 그대 없이도 그대와 몸세워 얘기를 해 오늘도 맴도 아직은 어색한 말 내 가슴 속에 접어놓은 메아리 같은 날 이젠 조용히 내 맘을 들여요 다시 창가야 짙은 어둠은 친구 같죠 길목이 시간에 바다를 건너 그대 꿈속으로 나의 그리움이 닿는 곳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헷갈리겠다 1번부터 6번의 득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1번이 많이 불안하다고 했죠 1번 몇 표 나왔을까요? 100표 중에 36표 꽤 많이 나왔죠 2번 25표 3분 Island 3번 자 우리 지인들이 박정현 씨라고 생각했던 분이죠 3번은 9표 9표 많이 나오네요 잘 나와요 마른데 자 4번 4번이 두표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10표! 비등비등합니다. 자, 마지막 6번은요. 18표!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탈락입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박정현 씨는 3번일까요? 가장 표가 적었던 4번일까요? 나오세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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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미션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음악! 주세요! 진짜 맞춘다, 진짜로. 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아 날 사랑하는 그대 가슴이 너무 깜깜이 되고 있음이 따뜻하게 까지한 그대란 사랑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나요 You need everything, you are everything 두 눈에 그대 주는 남동이 나를 바보여 You need everything, you are everything 가슴 속에 주인의 주 너의 그대여 그러면 지금부터 후반부 음악을 들려드리고 각 소절별로 노래를 부르시면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과연 박정현 씨는 몇 번 방에 있었을까요? 2번일까요 아니면 3번일까요? 후반부 음악 후반부 음악 드립니다 3번이 아니라면 저 친구가 되게 안정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업무 간다니까 3번이 제일 안정적이었어 노래가 둘 다 밤날의 꽃되면 이 목숨을 밤날의 꽃되면 나는 정말 행복해져요 날 사랑한다 행복같은 말 날 사랑한다 행복같은 말 애타던 내 귀에 속삭여주었으니 오 부드럽게 까지한 그대란 사랑 오 부드럽게 까지한 그대란 사랑 언제까지만 내 곁에 머물러주 언제까지만 내 곁에 머물러줄 수 있나요 Tell me 그대지는 표정이 날 바꿔요 나를 쏘시게 하는 가슴 속에 주의일 저 그대여 가끔씩 그대가 가끔씩 그대가 떠나간 꽃 그림면 아침부터 오는걸 믿어도 되나요 믿어도 되나요 아니 믿고 싶어 영원한 걸 저거 맡아봐 저거는 꿈에 머물러 partir I will thank you to me 나를 바꿔요 You will do you there 나를 쏘시게 하는 가슴 속의 주인은 바로 그 때야 3라운드 미션곡 미야 음악 주세요 무조건 다 맞출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못 맞추네 경현이를 맞춘 적은 없는 것 같아 나도 결국은 간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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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그 길을 만나서 한 장을 걸어도 걸어도 익숙한 거리 추억 등 상이 위로해 내 상처 생척 바로 썸네 여자 같은 길엔 기억이 없어서 좋지만 조금 더 못 가 눈앞에 닿는 너의 손이 이끌었던 그때 그 자리 나의 손이 이끌어 나의 손이 이끌어 살아오는 듯 떠나가야 하는 나 쉬운 일은 없었어 돌고 돌아가는 길 끝이 왔다 피해 이젠 다 와가는 자 3라운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박정현 씨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진짜 모르겠어 아니 다 똑같아요 둘 하나 그만 그만 이제 휴대폰 싱어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나의 직접 널 보여서 나의 직접 널 보여서 날 꺼져 추억하려 하다 너를 만난다 추억뿐인 것 너를 만난다 추억뿐인 것 날 항상 말해봐 추억뿐인 것 날 항상 말해봐 추억뿐인 것 추억뿐인 것 날ул거 추억뿐인 것 날씨는 길은 어디야 하루하루 그 눈 없는 날 부르는 목소리 날 향해 뛰던 너의 모습이 살아오는다 돌아가야 하겠네 쉬운 길은 없었어 놀고 돌아가는 길 고쳐렸던 길 이제 도착할 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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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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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출뻔했어요 맞출뻔했는데 1번과 3번 중에 너무 긴가민가 해가지고 죄송해요 3번 했어요 3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래서 이번엔 소름이 없었어 미안해 왜 미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괜히 미안하네요 왜 미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피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오오오 오오오